타임제 SW 문제 870건 발견, 탑재 기관포 정확성도 떨어져 미군의 최신의 전투기인 F-35 사진의 성능운용평가에서 800건 이상의 소프트웨어 결함과 기관포 하자가 발견됐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지난 30일 보도했다. 타임에 따르면 미국방부작전시험평가국의 지난해 11월 평가에서 F-35의 소프트웨어 결함이 873건 파악됐다. 이는 2018년 9월 평가에서 발견된 917건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1년이 넘는 기간의 결함을 40여건을 줄이는데 그친 것이다. 작전시험평가국은 또 F-35에 탑재된 25mm 기관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타임은 이번 평가에는 가장 까다로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국의 방공망을 뚫고 버리는 64회 가상전투실험에서 나타난 조사 결과는 들어있지 않다고 전했다. 전투실험 결과까지 들어갈 경우 결함의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완전한 테스트와 결함에도 불구하고 미의회는 F-35의 판매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타임은 전했다. 우리 군은 작년부터 F-35에이 10여대를 도입했고 2021년까지 총 40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한국이 미국의 무게를 그렇게까지 구입해야 하는가? 공군이 미국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도입하는 스텔스 전투기 F-35에이의 가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공군은 F-35에이를 모두 40대 도입합니다. 우선 내년 도입하는 1차분 6대 가격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대략 대당 9,460만 달러, 우리 돈 1,060억 원입니다. 흔히 말하는 천문학적 액수처럼 틀리지만 이것조차 많이 내려간 가격입니다. 군이 2014년 F-35에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대당 가격은 1,270억 원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대당 200억 원 이상 가격이 떨어진 셈입니다. 가격의 윤곽이 나온 6대를 제외한 나머지 34대의 가격은 아직 모릅니다. 2019년 10대, 2020년 12대, 2020년 12대 도입하는데 해가 갈수록 가격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함도 줄어듭니다. 무기 체계는 처음에는 소량만 생산하고 차츰 생산량을 늘립니다. 극한의 전장에서 가동되도록 만들어진 무기이지만 가혹한 환경의 실전에 배치되면 결함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래서 생산 차수마다 결함을 잡아가며 생산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가격도 덩달아 떨어집니다. 결함은 무기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초기 전략화 단계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로키드 마틴 같은 세계적인 방위산업체도 우리나라에 오면 곧바로 방선 비리기업 대열에 서게 됩니다. F-35도 결함 발생 건수가 적지 않은데 우리나라였으면 감사원, 검찰이 비리라며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세상 인심도 덩달아 싸늘하게 돌아섭니다. 지난 정권 때 깊이 뿌리내린 악습입니다. LRIP 10차분 F-35A 대당 가격 9,460만 달러 로키드 마틴이 F-35의 LRIP 10차분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10차분 90대 중 F-35A는 76대인데 이 가운데 우리 공군이 투입하는 6대가 포함됐습니다. 76대 F-35A의 대당 평균 가격은 9,46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1,060억 원 정도입니다. LRIP 9차분 보다 7.3% 내린 가격입니다. LRIP 10차분의 F-35A 76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터키, 일본, 이스라엘, 인도분도 들어 있습니다. F-35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나라는 조금 싸게 구매할 테고 기체의 옵션을 많이 붙인 나라는 돈을 조금 더 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불하는 6대의 대당 가격은 9,460만 달러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평균과의 편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내년 6대에 이어 2019년 10대, 2020년 12대, 2021년 12대 등 모두 40대를 도입합니다. F-35A의 가격은 점점 내려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F-35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호통을 친 터라 가격 인하 폭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 공군이 도입하는 F-35A의 대당 평균 가격은 1,000억 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체 가격만 놓고 보면 4조 원입니다. 군이 2014년 F-35A의 도입을 결정했을 당시 예상 가격은 대당 1,270억 원으로 40대의 기체 예상 가격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체 가격에서만 1조 원 이상 사업비가 남게 생겼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기체 가격 인하부는 사업 마지막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정선된다며 최종적인 F-35 도입 사업비는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F-35의 결함과 국산 무기의 결함 같지만 다른 처지 F-35의 결함은 필설로 다 풀어내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품인 엔진은 화재가 발생하는 중대 결함이 드러냈습니다. 통체에는 균열이 생긴 적도 있습니다. 레이더 등 각종 전자장비의 오작동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정부가 F-35의 결함을 빌으라며 떠들썩하게 발표했다는 소식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감사원, 검찰, 금감원, 국세청이 결함투성이 F-35의 로키드 마틴을 맹공하고도 남았습니다. 무기를 개발할 때 초기 전략화 단계에서의 결함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민간의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무게의 내구성도 갖춰야 하고 정밀도 뿐 아니라 강력한 힘과 속도는 기본입니다. 결함은 생길 수밖에 없어서 로키드 마틴도 전투기를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생산합니다. LRIP 1차에서는 딱 2대 만들었습니다. 2차 때는 12대, 3차 때는 13대를 생산했습니다. 4차, 5차 때도 32대씩 내놨습니다. LRIP는 각 차수별로 별의별 결함들이 발생하면 그 결함들이 수정해가는 과정입니다. 감사원이 국산 결함투성이 헬기라고 전 세계를 향해 광고한 수료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헬기를 만드는 모험인데도 LRIP 1차에 해당하는 초도 생산부터 수십 대를 찍어냈습니다.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당연히 결함이 뒤따랐습니다. 단언컨델 로키드 마틴이 수료원을 만들었어도 결함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함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죄다 해결됐습니다.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를 넘어 시내 경지에 이르지 않고서는 감사원의 갈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K-9 화재 및 폭발 사고가 결함인지 아닌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진보, 보수를 막론한 언론 매체들과 보수 야당들은 K-9 헐뜯기에 바빴습니다. 전략화 한참 전인 개발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 악착같이 끄집어내서 사고를 자주포에 결함으로 몰아가는 데 혈안이 됐습니다. 국방부의 차관은 국회에서 K-9 사고는 결함 때문이라는 자격을 의심케 하는 무지목매한 발언을 뱉어댔습니다. 무기관련 사고는 결함으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결함이라고 결론 짓고 비리로 몰고 가는 일련의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코스가 됐습니다. K-9는 방선 비리 무기후보리스트 1순위에 올랐습니다. 머지않아 감사원, 검찰이 제조업체인 한화테크윈으로 총출동할 일만 남았습니다. 사우디,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세 번째 무기수입국 10년간 계약까지 합치면 올해 국방예산 46조원 육박 F-35A, 글로벌호크, 포세이돈 등 대형 사업 줄줄이 전작권 전원 추진에 따라 정찰 자산 강화 수요도 한몫 미국 F-35A 전투기가 한국으로 인도되기 위해 3월 28일 미국 애리조나 주루크 기지를 이륙해 비행하고 있다. 방위 사업청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우리의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큰 고객이라고 밝혀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입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10년간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입 현황과 향후 3년간 도입 계획을 설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은 미국의 세 번째 무기 수입국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1월 편인 세계방산시장 연감을 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67억 3,100만 달러어치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뒤를 이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꼽는 일본은 7위에 그쳤다. 이는 한국에 들어온 완성품 기준이어서 방위사업청이 문을 연 2006년 이후 지금까지 계약한 것까지 합치면 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우리 국방 예산 46조 원에 버금간다. 여기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수조원대에 이르는 대형 무기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사업비 7조 4,000억 원을 들여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1호기가 들어왔고 연말까지 모두 13대가 인도될 전망이다. 8,800억 원을 들여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를 도입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조 9,000억 원에 이르는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으로 포세이돈 6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에는 오는 2022년께로 예상되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원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능력 구비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형 무기 사업이 들어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19에서 2023년 국방중기 계획에서 합동이동 표적 감시 통제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군에서는 이 정찰기로 조인트 스타즈를 거론하고 있다. 해상작전 헬기 시호크, 전자전기 그라울러, 공중통제기 피스아이 등도 구매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F-35는 결함투성이 중국, 추락사고, 후연일 비아냥 일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9일 추락한 이후 중국의 기세가 한껏 올랐다. F-35는 결함이 수두룩하다며 아예 불량 전투기로 몰아가는 한편 중국이 전투기 잔해를 수거하면 군사기술이 유출될 것이라는 미국의 경고에는 헛소리 말라고 맞받아 쳤다. 심지어 서방 9개국이 참여한 F-35 개발 프로젝트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핵심 우방인 일본의 대열 이탈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잔섬 J-20을 내세워 에서 F-35와의 경쟁 구도를 강조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해 주눅들어 있던 예전과는 영 딴판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1일 미정부 보고서와 러시아 언론을 인용 F-35는 966개의 명백한 결함이 발견됐고 이 중 110개는 중대한 문제라며 전투기 개발에서 중국 러시아를 앞서가려 미국 방부가 무기 조달 원칙을 어기고 충분한 테스트도 하지 않은 채 F-35를 판매한 것이 큰 대가를 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꿈의 전투기, 인류 최후의 유인기 등 F-35를 향해 쏟아지는 찬사가 모두 과대 포장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체 인양 과정에서 중국 위협설을 부각시키며 미국 내에서 불거진 각종 우려를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환구시보는 오히려 중국, 러시아로 화살을 돌려 F-35가 추락한 태평양 해저에서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수중 스파이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몰아간다면서 무책임한 발언을 당장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겨냥해 비싼 가격 때문에 그동안 F-35 구매를 주저해온 국가들이 아예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사고가 기술적인 문제나 설계상의 결함에 따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비행을 금지하거나 작전 수행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F-35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근 운항장지로 미국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힌 보잉사의 737 맥스 항공기 사태를 연상시키면서 미후반국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심산이다. 이 같은 공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고 조사 진행 상황 외에는 아직 정부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공세에는